안녕하십니까 6.25 귀똥이 인사드립니다 정성 오늘은 제28탄으로 최병덕 전 육군 참모총장의 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서남부지역 즉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이남과 낙동강전방지역 즉 한국의 중원지역에 주로 충청지역과 경상북도지역이 포함되는데 우리 군과 미군이 치열하게 북한군을 대재가해 싸우고 있을 때 일부 북한공산군은 서남부지역으로 살짝 우위에 기동하는 것을 알고 미 8군이 7월 24일에 북한공산군 제4사단이 호남지역에서 행동중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해요 그러나 북한공산군 제6사단과 4사단은 급속히 전라남북도와 경남 일부를 칩쓸기 시작했습니다 미 8군은 북한공산군이 이 방면에 단 1개사단만 침투시킨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은 가장 강한 2개사단을 그쪽으로 투입했다고 해요 적 6사단과 4사단이 호남 일대를 석권할 때 지리산 속에서 숨어있던 게릴라들이 일거이 다 나와서 북한공산군의 행군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날뛰고 있었으며 특히 도처에서 방공인사와 양민들을 찾아내서 숙청하고 학살하는 데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휴존 후에 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큰 전투가 없었던 이 지역에서 주민 피해가 제일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이 공산 게릴라들의 소행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일본군에게 제일 먼저 점령당한 것과 반대로 한국전쟁 때는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은 호남쪽에서 영남쪽으로 들어가려고 진주와 마산지역을 공략하고 있었으며 영원함을 가로막고 있는 소백산맥의 남단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7월 25일 미 24사단 29연대 예아의 3대 대장 헤롤드 W. 모트 중령은 하동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사단으로부터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때 최병덕 장군은 육군참모총장에서 보직 해임이 된 후에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인데 진주의 미군부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미군과 같이 싸우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군참모총장에서 해임된 후에 병력이 100명 정도 조그마한 부산의 군수부대의 지휘관으로 엄연히 보직이 있었는데도 미군부대에 나타나서 같이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출중하지 못하는데도 짤막은 대화 수준으로 모트 중령부대에 배속되어서 통역과 안내를 맡았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최 장군은 미군과 같이 하동국에 도착했는데 앞을 보니까 어느 나라 군대인지도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미군 군복을 주로 많이 입고 있었고 우리 국군 군복과 북한군 군복을 입은 한무려의 군인들이 쭉 올라오고 있어서 이보라우! 당신들 소속이 어디야?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Hey! Where do you belong? 어느 부대 소속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 군대냐? Which country's army are you?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않고 묵묵히 앞으로만 걸어올라오고 있더래요 오후에 햇살이 눈부색에 산등생이를 비추고 있으니까 앞에서 일렬로 쭉 늘어서 올라오는 부대들이 어느 나라 군대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폭장도 제각각이요 심지어는 소총도 각각 다른 곳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터벅터벅 걸어올라는 군대의 무리들을 향해서 167cm의 키에 136kg의 거구의 몸에 머리에 꽉 찬 왕별을 두 개나 박혀있는 철물을 쓰고 말을 걸어도 아무 응답도 않고 가까이 걸어오더만 단 한마디 대답도 않고 있다가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더니 대답 대신 그 북한군인들은 총탄을 쏴서 최병덕 장군에게 명중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당! 땅! 땅! 불과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 군대의 총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참모총장이었는데 어이없이 북한군의 몇 발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메카드 원수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러 왔을 때 메카드 장군이 최병덕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What to do general check? 이렇게 물었을 때 최병덕 참모총장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200만 남한 청년 학생들을 모조리 징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막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메카드 장군의 질문을 의도하는 상당히 동떨어진 엉뚱한 답을 했을 때 메카드의 검은 선글라스 밖으로 눈가에 찡그린 모습과 가는 한숨소리가 배어나오는 것이 옆에서 봐도 확실히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최 총장의 첫 인상이 좋게 보일 게 없었을 것이며 메카드는 이 대통령에게 거래를 파면 교체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군 장군을 참모총장으로 교체하였던 것입니다 교체한 사유는 신성목 국방부 장관의 주의서신에 한국군 폐퇴의 책임을 물어 파면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다시 한번 부산으로 자천가 있는데 7월 23일 신성목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다시 한통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는 서울을 잃고 중재한 패전을 당했다 책임은 중하고 크다 그런데 적은 전남에서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다 적을 막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전전선이 붕괴될 것이다 귀하는 폐주 중인 소부대를 주의하여 적을 격퇴하라 귀하는 선두에서 독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장관의 주의서신을 받았는데 이것은 폐잔병을 모아서 북한군을 격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참으로 눈물 나는 서신이었습니다만 어쩌면 최 장군은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별 두루를 단 육군 소장이 부하 100명밖에 안 된 군수부대의 지휘관이라니 생각해도 참 답답했을까입니까? 서글프고 7월 24일 최병덕 장군은 부산 송도에 피난화 있는 부인 백경화 여사를 찾아가서 갓난아이 딸의 이름을 영웅의 영자와 북진의 진자를 따서 영진이라고 지어준 후에 진주의 미군부대를 향한 후 하동에서 공산군의 총에 맞아 전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6.25 길동에도 처음에는 개전 초에 우리 육군을 지휘하고 전군을 장악하는 것과 전장관리 능력이 다소 전술 온척에 어긋나는 지휘를 하고 전술 위치에 맞지 않는 병력 운용을 하는 것을 보고 다소 무능한 지휘관으로 생각되기도 했으나 최병덕 장군의 과거 성장기부터 알려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무능하지도 않은 영특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1국의 육군 천모 총장까지 했던 인물이 미군의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로 가서 시천말로 자존심 다 버리고 미군부대를 따라다니는 신세로 젤라가고 말았으니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병덕 장군은 1915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항상 우등생으로 평양 제1중을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지켜봤던 선생님이 일본 육사에 입교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던 그를 일본 선생님이 적극 추천하여 당시에 제일 들어가기 힘들었던 일본 육사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일본군 코병 소위를 임가했으나 중2시절에는 일본 육사 29기인 백홍석의 딸 백경화 여사와 결혼을 했으며 1943년 소자 우리 한국 계급으로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부평에 있는 조병창 3공장장으로 부임했다가 해방 후에 군사 영어학교 1기로 졸업 후에 국군으로 편입해서 우리 국군 경력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비록 포병장교로 임간되었지만 새병덕 장군은 변기 분야에서 보직을 받아서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기장교로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병이나 포병 등 전투부대에서 근무했다면 전술식견도 더 쌓였을 것인데 변기 부대를 주로 근무를 해왔으니 그의 전술적 사고의 폭은 아무래도 한정적이지 않았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병덕 장군은 전쟁 전에 잠깐 참모총장을 했었고 또 6.25전쟁 초기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시 참모총장을 맡아서 사실 두 번씩이나 우리 군의 태동기와 전쟁의 소용돌이 시기에 최병덕 장군은 참모총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에 비해 부대 창설 시기도 훨씬 늦었으며 부대 숫자도 병력도 북한군은 반 정도인 10만명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군 10만명일 때 북한군은 20만명이 넘었어요 남침하는 북한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탱크나 대포도 없었으며 다른 무기들도 형편없이 부정한 상태의 전력이 있음에도 최병덕 장군은 우리 국군을 최대한 독려하면서 공보다는 과가 더 많았던 그때였지만 북한은 누울한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으면 부인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유교 길동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최병덕 장군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전속부관 김영혁씨의 증언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최 장군님은 저에게 어버이와 같은 어른이었어요 불우한 처지에 있던 나를 처음에는 장군 사무실 사환으로 채용했다가 군대에 넣어 임관까지 시켜주었으니까요 은혜가 태산 같지요 장군에 간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끝이 많지만 전사하던 때의 상황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인데 장군은 장교 몇 명만 데리고 미군부대에 함께 하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날 아침 진주에서 떠날 때 장군이 나더러 돈 3만원만 달라고 그러셨어요 평소에도 돈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팔락거리는 새 돈 3만원을 묶어서 드렸더니 우드 호주머니에 꾹꾹 집어넣었어요 전투를 하러 가는데 왜 돈이 필요할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로 했습니다 하동쪽에 가까우니까 시내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게 보이고 피난문들이 3,3,5,5 우리가 가는 길로 마주쳐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한 70여세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어린 손자의 팔을 끌고 걸어오는 모습이 퍽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최 장군은 노인에게 군모를 벗고 정중히 고기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어르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어린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돈을 주머니에 우주머니 집어넣던 그 돈을 호주머니에 꺼내서 노인에게 주면서 나중에 이 아예 학부의 학비에 버텼서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노인은 어쩔 줄 모르게 기뻐하면서 연상 최 장군의 무운을 빈다고 머리를 조아냈다고 합니다 노인과 헤어져서 일행은 계동을 지나 하동곡의 종턱에 이르렀습니다 미군이 일개 중대쯤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 고개 언덕에 180고지가 있었는데 그 고지를 바라보면서 일단 정지하여 적정을 살폈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후 3시쯤 됐는데 오후 3시쯤 됐는데 난데없이 바로 마주 보이는 180고지에서 뿅뿅 하고 몇 발의 총알이 날아오더니 이내 적의 일제사격이 개시가 됐어요 최 장군님은 적의 첫 총격으로 쓰러졌어요 2미터가량 옆에 있던 제가 달려가서 보니 턱의 관통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 못하고 즉시 숨진 거예요 지휘관만 누리는 적의 저격병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청군 옆에 있던 이모 중령 등 몇 장교들은 어디 갔는지 전부 다 도망가고 통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저 혼자 그 무거운 최 장군님의 시체를 질질질 끌고 수십미터를 끌고 고개 아래로 내려가서 미군들과 함께 엠브란스에 싣고 진주까지 후송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모레도 최 장군님은 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겁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최병덱 장군님은 전쟁 전에 잠깐 참모총장을 했었고 6.25 전쟁 초기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시 참모총장을 맡아 사실 두 번이나 우리 군의 태동기나 또 전쟁이 어려운 시기에 참모총장을 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그의 고민과 애로사항 그 다음에 그의 노고를 이제 와서 저는 가슴 깊이 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최 총장의 미망인 백형화 여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다시 싸우게 돼서 기쁘다면서 집을 나간 지 3일 만에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부산 운동장에 달려가 보니까 벌써 유해가 진주에 와 있었고 이종찬 씨와 신동호 씨가 계셨어요 두 분과 함께 남편은 화장해서 부산 묘심사에 납골을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에 저는 말을 잘 잊지 못하겠더군요 그분은 저에게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아주아주 인자한 어버이였습니다 정말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최 총장의 미망인 백형화 여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다음 제 29탄은 안동 천수작전의 실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길동이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김창의 풍성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이다 모두 나눠 손을 잡고 환경으로 보정하자 청련한 나빠져 민국 번영의 김창에 불리여라 경화의 종을 우리는 백의 민족 한분의 자성 한분의 자성 한분의 자성